붉은 용암이 폭발하듯 끓어오릅니다. 지표면으로 흘러넘친 용암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미국 하와이 활화산인 킬레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화산정상 분화구 안에서 화산폭발 불빛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관측소는 화산 분화 위험성을 평가해 경계 수준을 주위에서 경보로 항공기상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관측소는 화산 활동이 아직 분화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화가 진행되면서 위험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산 분화구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내 폐쇄된 구역에 있어서 아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은 인체와 가축, 농작물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바람에 날린 화산재가 닿으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9년에는 대규모 분화와 지진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는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